지금은 확실한 거는 노동 수익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이제는 갈았던 칼을 뽑아서 용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직장인들이 월급만 모아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다른 채널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월급은 마약이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모욕도 먹고 대부분은 마약이라는 말에 공감을 하시죠? 저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좀 세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결국에 개그운스트에서 제 이름을 알렸고 제 얼굴을 알려서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당연히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최고로 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노동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만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은 월급을 가지고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그런데 월급이라는 것은 되게 무서운 게 이게 저도 개그콘서트를 해봤지만 개그콘서트 하면 진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출연료로 해서 이렇게 너무 안정적이네요. 네. 너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통장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넣어봐요. 그러면 찌지직 소리가 끊이지가 않죠. 네. 뭐 저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을 행사나 뭐 결혼식 사회보고 뭐 이런 걸로. 보수입들도 많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도쉐퍼라는 이기는 습관이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가장 세상에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에 중독돼 있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월급을 받으면 중독되게 돼요. 월급에. 다른 걸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월급이면 됐어. 이 정도 연봉이면 됐지. 서울에 이 정도 월세 살면 됐지. 서울에 이 정도 전세 살면 됐지. 집 이 정도 컸으면 됐지. 얼마나 더 커. 나 정도 되면 저런 거 하나 사도 돼. 자. 나를 위한 선물이야. 그래도 워라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소확행. 그래. 나를 위해서 이 정도 소비해줘도 돼.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도 내가 이 정도 월급을 버니까 이 정도 소비는 해도 되라고 본인 스스로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게 점점 뭐냐면 낮은 수준의 중독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다 보면 소비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린 거냐면 제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뭐 1년에 한 번씩 외제차 바꾸고 무슨 명품 사고 우리 동기 형 중에 장도민 씨가 뭐 제 차에 오뎅 국물 뿌렸다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걸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맨날 스포츠카로 바꾸고 스포츠카가 아니면 차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어렵지 않으니까 그걸 사도. 그걸 사도 어렵지 않지만 그 차를 굴리는 순간 3천만 원이 깎인다라는 거를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위안을 하죠. 내가 노동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보상받아야 돼. 나는 타도 돼. 그래야지 내가 또 열심히 할지. 그렇죠. 근데 그때는 맞죠.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밖으로 쫓겨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과연 안정된 직장이란 게 있을까요? 저는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유튜버라는 직업도 지금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브는 절대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죠. 근데 누군가 봤을 때 안정된 직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안정된 직장이라고 한 번 생각을 할까요? 대기업에 대해서 그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임원이라는 자리에 올라가서 임원이 됐다고 한들 하루아침에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돌려버리잖아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돌려버리는 순간 아웃될 수 있는. 예전에 한 번 얘기했지만 현재자동차 임원이 기계공학과에서 전제공학과으로 대체되는 시기.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구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20년 동안 엄청난 인기를 받았지만 그건 제가 자리에서 누렸던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회사 다니는 임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사에서 차 나오죠.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 엄청 많이 오거든요. 대기업 다니면은. 무슨 어디 상무님, 임원님 이러면서 그거 딱 나오는 순간 차 가져가죠. 월급 안 나오죠. 다 사라집니다. 이건 내가 누린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거라 그걸 다 쓰면서 살면 안 되는. 그런 소비를 하고 월급의 낮은 수준에 중독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의 생활은 뭔가 이 직장 생활을 해서 이 시드머리를 과연 어떻게 사회나 이런 쪽에 돈을 돌려서 더 나에게 지금 현재 물질적인 걸 선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시간을 선물해 줘야 되는 거군요. 내 시간과 노동력을 회사에서 팔아서 받는 돈이잖아요. 이 시드머리를 모아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 당연히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이 몇몇의 회사만 클 거란 말이죠. 그 회사를 산다든가 아니면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내가 자는 동안에도 누군가 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고 배당 수익이 될 수가 있겠고 임대 소득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수익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자더라도 얘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 이런 거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만 그런 식으로 월급에 만족하고 낮은 수도 있는 중독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해봐서 합니다. 저는 진짜 6개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처럼 진짜 세상 패배자처럼 다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이겨내기가.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맞고 이겨내시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님은 그럼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근로소득이나 이런 거를 투자소득으로 조금씩 가져와야 된다. 네. 아니 소득이 많아요. 세상에. 자본소득, 투자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왜 어렸을 때부터 왜 노동수익만 창출하라고 배웠고 왜 노동수익만 창출하고 배우고 자랐을까요? 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풀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또 할아버지 세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밭이나 매라고 했던 세대니까 농업사회를 사줬고 그 우리 아버지는 여길 탈출하려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본인이 탈출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공부해서 안전된 직장에 들어가서 따박따박 월급 모아서 집 사고 이렇게 적금 들고 해라. 근데 이게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어요. 그때 왜 맞았냐면 이때는 금리가 15%였잖아요. 1억만 은행에 맡겨도 이거 살 수 있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시기에 지금 15%면 저는 다른 투자 아무도 안 할까요? 왜 해요? 다른 투자를. 다른 투자를 할 필요 없죠. 부동산을 왜 사요? 우연. 네. 다 원금 보장해주는 은행에다 넣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겠죠. 근데 그 시기를 사줬고 그 방법이 맞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노동 수익을 하게끔 권장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 자식 세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시대는 변했어요. 사실 노동 수익만으로 버텨서 사는 시기는 아니란 말이죠. 지금이 약간 좀 이상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갑자기 양적 완화 때문에 좀 약간 마탱이가 간 시기이긴 해요. 마탱이란 말 써도 됩니까? 공중파 아니니까요. 지금 약간 이상한 시기예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기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한테는 또 우리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확실한 거는 노동 수익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여기에 또 예를 들 수 있는 건 뭐냐면 노동 수익 1위, 2위라고 하는 의사, 변호사분들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변호사 3만 명씩 돼요. 얼마 전에 같이 커피 한 잔 맞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했어요. 힘들대요. 그러니까 대형 로편도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위, 김인장, 태평양, 바른 이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을 제외하고 변호사 수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노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변호사협회에 가서 유튜브 강연하고 왔어요. 그 강연은 오프라인, 온라인 합쳐서 한 200, 300명이 들으시더라고요. 요즘 변호사분 중에 공인중개하시는 분도 계세요. 부동산 제약서 작성하시고 그런 거를 보면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피의자죠. 피의자 대신신문 할 때 옆에 있대요. 이렇게 김 작가처럼 인터뷰를 듣는 거지. 그런데 미치겠대요. 집에 가고 싶어서. 계속 얘기하고 너무 인권침해하지 마세요. 이 정도밖에 할 게 없대, 자기는. 그런데 계속 이러고 있대요. 우두콘이거든요. 자기는 쿠팡을 켜서 애들 걸 산대. 그게 너무 웃긴 거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TV에 의사나 변호사분들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홍보입니다. 이제 병원도 홍보여야 돼요. 변호사 분도 홍보하셔야 돼요. 본인이 인플루언스가 되어서. 그렇죠. 내가 이걸 잘합니다라고 홍보를 해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그냥 알아서 의사, 변호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다. 알아서 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친구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매일 나는 맨날 왜 썩은 힘하고 야 이거 가족들만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리고 자기가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의사 중에 돈 제일 많이 번 사람 누군지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 어떻게 해서든 빚을 내서 자기 건물에서 병원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술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수술. 수술 총량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술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내 노동 수익으로서 벌 수 있는 거는 의사로서 정해져 있다. 단 이 이외에는 내 병원에서 내 건물에서 병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다른 걸로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않고서는 진짜 미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지금 대표님 말씀은 그 몸값이 시급이 제일 높은 회사 변호사도 굉장히 힘들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몸값을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노동으로서 뭔가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사람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들조차도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어떤 따박따박 돈 모아서 예금, 적금 들고 따박따박 모아서 그렇게 해라. 안정된 짓자. 그 시대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이제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반드시 저는 이제는 투자하는 필수인 시대가 반드시 올 거다. 우리 자식 세대 때는 경제 교육이 기반이 돼요. 유태인 교육처럼 유태인의 교육처럼 경제 교육이 투자 교육이 기본이 되는 시대가 반드시 와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안 되는 회사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란 말이죠. 그럼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잠들어 있어도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워렌법 씨도 그런 얘기했어요. 아 그게 아직 제 핸드폰에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법 씨 한 말이에요. 저는 휴대전화에다 해놓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뭔가 나의 분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업이든 뭐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한테는 이 유튜브가 분신이잖아요. 김 작가님 자도 이 유튜브가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주인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저에게도 역시 부동산들이 내가 자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거기서 재우고 나한테 돈을 보내주는 그런 이제 나 대신 일을 해주는 역할을 대표님 저한테 딱 휴대폰 보여줄 때 시간 보고 놀랐던 게 우리 경제조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금 저녁 10시 4분에 우리 촬영을 하고 있구나. 헐고 있잖아요. 다음부터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다음부터. 마지막 얘기지. 그러면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주변에 부자분들 많아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항상 우리도 자주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부위람도 계시고 보컬 형님도 계시고 김종봉 씨도 계시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뭐 우리 맨날 돈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자산을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이 자산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오히려 돈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돈은 저는 이걸 버려야 된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돈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지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알아서 쫓아가라고 나 좀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돈은 돈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쫓아간다. 근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돈을 더 공부하는 이유는 성과가 있었다. 최고의 동기부여는 성과다. 그렇죠. 조금이나마 성과를 내봐라. 그럼 그 성과의 맛을 봤으면 더 큰 성과를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성과의 마법을 꼭 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작게나마. 그렇죠. 그걸 이제 성취경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취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활패턴이 달라지게 한다라고 분명히 보거든요. 결국에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힘듭니다. 당연해요. 생활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동안 스타벅스 커피를 먹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캔이 더 싸잖아요. 이걸 먹어야 됩니다. 진짜 스타벅스 커피가 먹고 싶다면.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기 왔을 때 주는 이런 커피를 마셔야 돼요.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진짜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습니다. 5천 원, 6천 원 주고. 근데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소비의 통제를 안 하는 거죠. 부자가 되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런 소비의 통제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인간관계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어떻게 해요? 굳이 내 노동수익을 써가면서 인간관계를 뭔가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줄어들어야 소비가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비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결국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져야 되고 혼자서 괴로워하는 시간도 많아져야 되고 혼자서 생활 패턴도 바꿔야 되고 혼자서 고민하고 책상에 머리 박고 저는 손도 묶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기다 막 손도 묶어보고 막 찬물로 샤워하고 용산역 앞에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소리 지르면서 사지마! 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아이패가 와요. 집에 방에 소리 지르면서 뭐하고 있었는데 내가 손이 이렇게 묶여있어. 의자에. 오빠 뭐하는 거야? 꽁트 찍는 거야? 뭐하는 거야? 개그장? 이런 거죠. 전기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나 혼자. 딱 사고 싶어. 막 했는데 안 사고 참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부자로 가는 삶의 환경과 태도와 패턴을 스스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생활 방식을 싹 다 바꾸셔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도 바꿔야 돼요. 만나는 사람도 바꿔야 돼요.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저는 그래서 좀 이제는 덜 만나게 돼요. 아무래도 나도 소비하고 싶어지니까. 그렇죠. 오빠 만나면 우리 밖에서 커피라도 마셔야 되고. 그렇죠. 만나면 뭐 커피 마시든 술 마시든 어디든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데이트 하려면 최소한 요즘 하루 10만 원 쓰잖아요. 사실. 아홉백 가서 밥 먹어도 5, 6만 원 그냥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롯데월드라도 가야 되고 뭐 극장이라도 가야 되고. 요즘 영화도 15,000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극장 가서 영화표 두 개랑 팝콘이랑 핫도그 한 개랑 콜라 먹으면 뭐 이게 뭐 너무 비싸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들. 쇼핑하러 돌아다니면 옷도 사고 싶고 그런 감정들과도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패턴들을 바꾸는 노력을 부자가 되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할 자신을 갖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보다 더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쫓아가야 돼요. 옛날 우리 뭐 돈 쫓아가면 아유 그 천민 자본주의야 성몰이야 뭐 돈을 번다고 돈 얘기를 왜 돈 얘기하지만 돈이 전부가 인생의 전부가 전부가 아니지 하지만 돈이 행복의 전부야? 아니죠. 근데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압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행을 대부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생기는 불행은 다 막습니다. 그건 맞죠. 부모님 기억나시죠?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 싸웠을 때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80% 90% 돈 문제 때문에 아내랑 자식이랑 회의 사주고 싶은데 못 사주는 그런 상황들 아내랑 왜 이렇게 많이 싸서 뭐 이런 이야기들 그거 다 돈 문제거든요. 왜 우리 이런 집에 살아야 돼? 대출 어떻게 갚아야 돼? 이거 다 보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다 돈입니다. 그거를 돈은 천민 자본주의인 거고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보다는 돈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벌 수 있고 돈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야 돈을 좋아하는 사람과 돈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꼭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부자가 되겠어요. 좀 없애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라 생각하세요? 소비예요. 이거 장모님이 사준 옷이거든요. 폴로인가요? 제가 산 옷은 그 신발도 그렇고 청바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청바지는 이거 하나예요. 제 유튜브 들어가시면 제 모자 쓰는 거 딱 하나예요. 뉴욕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그것도 선물 받은 거. 이런 소비를 안 합니다. 예전에는 나이키 후드티를 너무 사고 싶어서 나이키를 갔다가 나이키 후드티를 안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식을 샀던 경우 나이키 주식을 나이키 주식을 샀던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저는 삶의 패턴이 그렇게 있어요. 물론 햄버거는 먹어야죠. 밥은 먹어야 되고 도시락은 먹어야죠. 라면도 끓여 먹어야 되고 근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1년에 한 번에 휴대폰을 바꾼다든가 차를 갑자기 2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든가 신발을 쓸데없이 사서 집에다 진열을 해놓는다든가 그런 소비를 절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무조건 소비의 통제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의 통제가 되지 않고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말 듣지 마셔라는 말도 꼭 좀 들으세요. 남의 말이요?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 있었어요. 주변에서 남의 말 듣고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사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저는 뭐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투자하셔야지 남의 말 듣고 투자해서 성공했다. 그리고 소비를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대표님 말씀에서 소비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대표님이 이제 자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얘기할 수 없어도 경제적 자유는 이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바지, 청바지는 한 개 뭐 모자란 한 개라고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어느 정도 불을 이뤘을 때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자산을 모아가는 건 좋지만 내가 죽을 때 다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적절한 결국 밸런스라는 게 그 단계에 맞는 게 필요한 건데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본인에 맞는 방법으로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시면 돼요. 나는 이런 소비를 하려고 이렇게 돈을 모아라 그러면 그런 소비를 해야죠. 당연히. 소비가 즐겁고 예를 들어서 골프 치는 게 나는 너무 좋아. 여기 나와서 리프레시가 되고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공이 쫙쫙 나가는 거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풀려 그럼 골프 쳐야 됩니다. 근데 저는 골프 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얼마야? 여기 캐디필을 또 현금으로 주네? 골프채도 사야 되고 레슨 받아야 되고 옷 사 입어야 되고 돈 많이 나가죠. 여기까지 기름값 왔다 갔다 밥이 짜장면이 왜 15,000원이야 여기는 짜장면이 왜 15,000원이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가서 막걸리가 왜 10,000원이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돈이 새어나가는 건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저는 같은 커피를 사 먹어도 저 사람이 5,000원짜리 사 먹으면 나는 1,800원짜리 사 먹어야 나는 행복한 거 있잖아요. 본인에 맞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제 방법입니다.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지. 저는 그렇게 아껴서 그런 것을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저는 시간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경제적 자의는 제가 뭔가 물질을 사서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시간을 줘서 행복한 거죠. 어떤 시간? 일을 안 해도 되는 시간. 내가 오늘 나와서 여기서 털고 있지만 나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요. 어디 프로그램인데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돈을 벌게 해서 꼭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에 시장 가서 마이크 잡았어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전국에 돌잔치, 결혼식, 장터 어디 개업식, 사인회 다 가야 됩니다. 지금 저 홈쇼핑 나가야 돼요. 경제적 자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경제적 자유는 해외로 떠나서 제주도로 떠나서 이런 경제적 자유가 될 수가 있지만 저의 경제적 자유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다. 그렇죠.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 오늘 이 촬영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건 하고 싶죠. 그럼요. 김 작가님, TV는 1년 만에 한 번씩 나온다는 것도 의미 있었잖아요. 그만해 이제. 얼마 안 나왔을 텐데. 여전히 부자가 되지 못한 분들의 차이점 한 가지 정도 있다면 뭐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던 거랑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건데 오히려 부자들이 돈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건 확실하죠. 오히려 지금 힘든 투자자분들은 이 시장을 떠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주변의 부자분들은 지금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왔다. 드디어. 드디어 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락장이 왔어. 지금 우리가 하락장에 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모아놨던 이런 것을 어디다 돌릴지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흐릴지 돈이라는 건 이 경제라는 건 패턴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이 다음 흐름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돈을 못 본 분들은 덮고 떠난단 말이죠.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더 뚜렷하게 성과가 날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더 파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덮고 한쪽에서는 더 파고 있고 그런데 더 파는 사람들은 항상 부자 쪽이고 오히려 실패를 하신 분들은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장을 떠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장을 째려보셔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큰 위기가 왔을 때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가장 기본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니들은 돈이 있어서 가능한 얘기잖아 라고 했는데 마냥 돈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마련해 놨어야 돈이 있는 거죠. 다 부동산을 샀을 수도 있고 다 주식 투자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를 위해서 준비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달러의 형태가 됐든 다음에는 환율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해서 달러로 바꿔놨든 빨리 지금쯤은 전세로 돌려놔서 현금을 확보해 놔야 돼. 이번에는 노동으로 왕창 땡겨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라든가 대응 방안들을 그것조차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지금의 다음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혹시 경제적 자유를 얻은 돈에 대한 가치와 인식은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변하셨어요? 예전에 돈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과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돈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목표는 2004년도에 개그맨에 데뷔해서 방송에 나오면서 사람들 좋아해주고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의 목적이었고 삶의 목적이었고 연예대상에 나가서 상을 받는다든가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해준 사람들 앞에 주목받고 이런 게 가치의 전부였다면 이런 가치와 이런 상황도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인지를 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나에게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로 바뀌었어요. 결국 돈이란 것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을 안 팔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저는 지금 돈을 바라보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내 시간을 김작가 팀에다 오늘도 한 두세 시간 준 거예요. 네 준 거죠. 어떻게 보면. 두세 시간 아니고 한두 시간. 네? 7시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8시에 만나는 거였으면. 7시부터 준비해서 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3시간이라고 하죠. 어쨌든 내 시간을 준 거고 그만큼 내 시간을 줘서 김작가님이나 이 채널에 내가 얻어가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온갖이겠죠. 당연하죠. 150만 유튜버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주고 금액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들. 이 상황을 안 해도 되는 오롯이 나의 시간. 내가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도 되고 해외로 나가도 되고 누워서 자도 되고 정말 자전거 타도 되고 오토바이 타도 되고 버스 타고 어디로도 떠나도 되고 쉴 수 있는 시간. 애 크고 있는 그거를 온전히 아침에 애 잘 때 출근해야 되고 애 잠들면 들어와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닌 애를 오롯이 내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손잡고 잘 가 조심히 갔다가 사랑해 뭐 이거 막 유치원 통학 퍼스에서 해주고 그런 상황들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걔가 커 나가는 걸 다 눈과 뇌로 기억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 아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면 어 가자. 어디 가고 싶어. 어 가자. 그렇다고 해서 뭐 가가지고 무슨 50만원 짜리 무슨 키즈 펜션 이런 데 있지도 않아요. 그 시간을 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돈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는 아 당연히 내 노동의 몸값을 더 높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나의 시간값을 더 높이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저도 너무 공감 가는 게 저도 예전보다는 경제차에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내 시간에 대해서 옛날보다 굉장히 깐깐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내 시간을 지금 여기에 쓰는 게 맞나? 그럼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면 이제 안 하고. 맞아요. 저는 제 시간을 거의 한 30분 단위로 쪼개요. 3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 안에서까지 계획을 천천히 다 세우는 그런 단계로 진행시켜 나가고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재화예요. 시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대표님의 주변에 있는 부자분들은 어떤 재테크를 하세요? 지금 사실 뭐 거치거치 키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해? 뭐 같이 하자 이런 얘기는 저는 일절 안 들으니까 근데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듣는데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다음 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죠. 그러니까 뭐 경매를 보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싸게 나오는 금매로 나오는 매물을 째려보는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주식의 다음 타이밍을 보는 분 계시고 지금 현재 막 선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불황이 오면 먹는 사업이 또 이렇게 또 올라온다고 해서 먹는 사업 쪽으로 이렇게 또 진출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이거는 근데 본인이 뭘 잘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 뭔가 좀 통계를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럼 2023년에는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하고 브이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뉴스의 금리 인하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잡혔습니다.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잡혔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인하가 됩니다. 라고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들어가서 물리고 계신 분들은 아마 테이퍼링이라는 신호를 잘 못 받아들으셨을 거라고 말했대요.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수도권자 돈만 잠그겠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생각해보면 금리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건데 테이퍼링을 우리가 잘못 그 시그널을 받아들였다면 이 다음 시그널은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어떤 시그널로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눈치를 우리가 좀 빨리 채야 된다. 금리가 인하될 때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말이 나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지금부터 계획을 좀 세워두셔야죠. 지금부터 째려보고 계셔야 돼요. 그 지난 시즌에 부동산을 못 사셔서 너무 막 원망스러웠던 분들 내가 저걸 샀어야 된데라고 했던 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장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또 지금 이런 장이 열려도 안 삽니다. 어차피 안 사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오르면 올랐다고 못 사고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못 사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르면 올랐다고 못 사고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갈았던 칼을 뽑아서 용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용기를 내야 될 때. 근데 용기가 어디에서 낼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시겠죠. 용기라는 건 그 누구도 바닥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바닥 지음에서는 내가 칼을 꺼내야 된다. 근데 그동안 준비 안 하면 용기 안 나요. 이게 운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운인지 아닌지를 첫 번째로 투자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그거 되게 비하하는 말이에요.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거는 사실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운도 한두 번 좋아야 되는 거죠. 운을 잡을 수 있으니까 운이라는 건 그냥 지나가거든요. 서프라임 모기전 지나가고 마이애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근데 운은 또 그냥 이거 운이야 라고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준비를 하면 알아보죠.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면 이제 다음은 용기를 내죠. 근데 용기는 어떻게 나냐면 공부를 하고 있어야 용기가 나요. 위기 속에 있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째려보고 있어야 밀당 아까 얘기했던 연애처럼 밀당을 하고 나셔야 그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왜냐면 이 여자가 내 여자인지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투자물이 내 투자물이라는 걸 알아야 운을 잡을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생겼다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하는. 저는 투자 사이클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2021년까지는 항현희 대표님은 개그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은데 2022년은 개그맨 항현희가 아닌 투자자 항현희로서 유튜브라든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신 것 같은데 2021년까지도 한 거죠. 2014년까지. 그때까지 딱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불편한 진실할 때까지.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할 때까지만 사랑해 주셨고. 근데 어쨌든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투자자로 상현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없었죠. 조용히 저는 칼을 갈고 있었죠.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이 개그맨보다는 투자 장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시정점점이 이제 새해잖아요. 새해에 반칙해서 인사와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딱 한마디만 남겨주고 가신다면. 그렇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근데 저도 막연했거든요. 첫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음 방향은 무엇일까에 대한 계속된 고민을 하고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계속 있을 거예요. 아마 투자라는 것도 잘 생각해보시면 노력하는 만큼 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투자는 운이고 어떻게 그냥 한 번의 선택이 잘 돼서 그렇게 1억 천금을 얻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도 공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하고 생각하고 계속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가 개그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투자가 훨씬 쉬웠어요. 이 개그는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거였거든요.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뭐 보이지가 내일 당장 못 웃기면 잘리는 거예요. 뭘 웃겨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대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걸 하루 종일 고민해야 되는 게 개그였다면 투자도 눈에 보입니다. 시그널이 분명히 있고요. 지표가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뭔가 좀 흠이 있고 뉴스에서 이야기해주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눈치를, 흐름을, 돈이 흘러가는 그 돈의 길목을 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내년에 성과를 내셔서 성과의 맛을 김작가TV 우리 구독자분들은 성과의 맛을 좀 느껴보는 그런 시기가 돼서 더욱더 성장하는, 성투하는 그런 채널이 되고 또 사람이 되고 구독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합니다. 너무 좋은 멘트 해주셔서 현재 또 유튜브 하고 계시죠? 네. 채널명은 어떻게 되나요? 조사하면 돈 나와. 또 예전에 개그맨 시절에 조사하면 다 나와 했는데 그게 또 약간 좀 뽑아야겠더라고요. 좀 빨아먹어야죠. 그래서 영화성도 좀 있고 그러니까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그 유행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비슷하게 재미도 있고 그래서 조사하면 돈 나와가 어렵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서 저와 돈 이야기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 가식 없이 얘기하거든요. 허심탄회하게 돈 이야기 해보는 댓글로 남겨주면 같이 대화도 해보고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항현대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을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링크 클릭하시고 가시면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항현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